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 사람들이 메디치 가문이 부의 목적을 재규명합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구시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시장. 지금도 시장이에요. 가방 같은 거 팔고 난전이 벌어지는 그런 곳인데요. 여기에 동상이 왔습니다. 동상이 있죠. 남자가 이렇게 깃발을 딱 들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하청민이었습니다. 그 당시. 하청민. 피렌체 하청민이었는데 이 하청민이던 사람들이 주로 뭐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염색산업 그러니까 피렌체는 가죽산업이 유명한데 지금도 유명하죠. 그러면 소가죽이나 동물 가죽을 막음질하는 거 있잖아요. 일이 많이 들잖아요. 인손이 많이 들죠. 그리고 우리 말하는 이른바 3D 작업이죠. 직업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 때요. 메디치 가문이 그들을 지지합니다. 이 사건은 메디치 가문의 운명을 결정하는 아주 시금석이 되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메디치 가문은 단순히 부의 축적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부의 축적보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식이었다는 겁니다. 공동체의식. 그래서 사실은 아까 제가 코지모 데메디치가 망명을 떠났다고 했죠. 왜 그러냐면 바로 이런 전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족 가문들이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왜? 자꾸 공동체만 생각하고 피렌체 시민들을 생각하고 피렌체 하청민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그가 그런 위기에 몰리게 되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메디치 가문이 부의 목적을 재규명했다는 것이죠. 부를 왜 축적했느냐. 무엇 때문에 우리가 부자가 되냐. 돈을 벌려고 하는가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했습니다. 메디치 가문의 위대한 여성들이 몇 분 계신데요. 그중에 저는 이분이 참 중요한 인물이다 생각합니다. 누구냐면 안나 마리아 루이사 대 메디치라는 분이신데요. 메디치 가문의 제일 마지막 여성입니다. 제일 마지막 메디치 가문의 지도자였어요. 이분이 임종하면서 사실은 메디치 가문이 끝이 납니다. 347년 이어졌는데요. 이분이 운명함으로써 메디치 가문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피렌체에 있는 메디치 가문은 진짜가 아니고요. 짝퉁입니다. 자, 여러분 우피치 미술관 다시 우리가 방문을 하는데요. 이 우피치 미술관에 있는 엄청난 보물들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 다빈치, 보티첼리, 또 누굽니까? 엘 그레코 작품도 있고요. 그 다음에 티치아노 작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북쪽에서 온 네덜란드 작가들, 독일 작가들도 엄청난 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보물들이 어떻게 피렌체에 남게 되었을까요? 우피치 미술관에 원래 주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메디치 가문이었습니다. 이 메디치 가문이 소장하고 있던 작품들을 지금 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아까 보여드린 그 안나 마리아 루이사 대 메디치가 자기 가문이 소장했던 모든 예술품들을 피렌체에 기증한 것입니다. 부를 이 메디치 가문은 남들과 다르게 생각했다는 거죠. 자신이 가문이 가지고 있는 부를 다르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초기에 하청민들을 지원해서 귀족계급들의 엄청난 견제를 받았던 것이 그 가문에 출발했다면 그 가문의 마지막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를 피렌체에 시민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기증함으로써 부의 개념을 재규명했다는 것이죠. 보시면 우피치 미술관 입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여기 중안에 보이죠? 저기를 보시라고, 제가 저기를 보시라고 합니다. 뭘 보라고 그럴까요? 뭘 보라고? 바로 이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누구죠? 코지모 대 메디치입니다. 이 코지모 대 메디치가 르네상스, 인문학, 그리고 부의 개념을 재정립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힘들게 이 늦은 시간까지, 자정이 다 된 이 시간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도 짐작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메디치 가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메디치 가문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한계를 발견하고, 옛 시대의 한계를 발견하고 새 시대의 가능성을 여는 사람들. 아낌없이 후원하고 끊임없이 지원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 자기 집안, 자기 회사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하는 그런 메디치 가문과 같은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그 가문이 있었기 때문에 르네상스가 가능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가 메디치 저택입니다. 내부입니다. 미켈로조가 건축한 곳이죠. 여러분, 이곳에서 교황이 두 병 나오고요. 미켈란젤로가 여기를 뛰놓으면서, 뛰어다니면서 천재 예술가로 성장하게 되죠. 이 메디치 가문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대학의 한계를 넘어서 인문학을 태동시켰다는 것입니다. 사변적으로 흐르고 전문화되고 다른 한문끼리 교류하지 않는 그 대학의 한계를 발견하고요. 중세 시대 대학의 한계를 발견하고 인문학이라는 스튜디아 후만이 타티스 탄생의 배후에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고방식의 전환을 위해서 플라톤 철학을 도입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지배하던 중세 대학의 철학적 기조를 뒤집기 위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조가 새로운 생각이 와야 되기 때문에 플라톤의 전집을 번역하게 만들었고요. 세 번째, 파격적인 예술과 후원으로 르네상스를 배후에서 결론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부의 개념을 재정립했어요. 부의 목적을 재정립해서 가문의 이름과 명예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피렌체를 가면, 아니 유럽에 가면, 메디치 가문 하면 그 이름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런 메디치와 같은 사람들이 나오길 바라고요. 또 그 메디치와 같은 사람들이 나옴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에도 빛의 시대, 아름다움의 시대, 창조의 시대, 진정한 르네상스가 활짝, 그 시대가 활짝 열리기를 기대하면서 제 여섯 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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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